달하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아프리카 왕달팽이들을 모시고 사는 집사인데요. 네, 보통 달팽이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. 추석 연휴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처음에는 추석 특집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. 그냥 추석 때는 나는 푹 쉴 거야 이랬는데 또 추석이 명절을 지내면서 보니까 또 기념 영상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특히 우리 지금 팬데믹 시대에 맞이하는 명절이라 다들 어디 여행도 못 가시고 어디도 못 가시고 그냥 집에서 심심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추석 특집 영상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석 바로 다음 날이기는 해요. 오늘은 추석 당일은 아니고 다음 날 또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지금 이쪽에 보시는 이 친구는요. 뭐 다 아시죠? 저희 집에 하나뿐이 없는 흑화 엘리자베스 까밍이고요. 아주 활발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금화인데 1호하고 2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금화로서 완전한 금화로서 태어난 우리 신기한 두 형제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누구냐? 이 커다란 이 시커만 놈 누구냐? 그러실 텐데 바로 얘가 막내 달팽이에요. 놀랍죠? 막내 달팽이 오랜 시간 동안 막내였고요. 이 동생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은 막내 아니지만 아기 달팽이 영상 속의 그 주인공입니다. 그렇게 진짜 엄청 작았던 애 있잖아요. 얘가 이렇게 컸어요. 얘도 아주 지금 활발하고 잘 크고 있고요. 잘 먹고 있고 아주 건강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추석 기념으로 뭘 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1년에 요맘때만 우리가 지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과일인데요. 어, 요게 과일이야?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. 요겁니다. 요거. 대추, 대추. 햇대추. 햇대추 보면은 예, 딱 과일이죠. 근데 이제 말린 대추를 보면은 과일 같은 느낌이 싹 사라지죠. 근데 어쨌든 대추가 이제 마르기 전에는 이렇게 요렇게 탱탱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말리면은 우리가 아는 그 빨갛고 쭈글쭈글한 그 대추가 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쭈글쭈글하고 말린 대추는 그렇게 달팽이들한테 줄 만한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사람이 드세요. 수정과에 넣어드시고 근데 요 햇대추는 뭐 비싸서 그렇지 햇대추는 좀 신선하잖아요. 수분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달팽이들한테 주면은 분명히 잘 먹을 거예요. 저는 햇대추가 약간 사과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얘네들 다 사과 잘 먹거든요. 햇대추 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햇대추 먹방 준비해봤습니다. 물론 대추를 그냥 이 커다란 걸 통째로 까밍아 이렇게 하고선 주면은 까밍이는 신나게 먹을 거예요. 우와 잘됐다 이러면서 먹는 거 좋아하니까 자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서 주려고 합니다. 그냥 간단하게 썰면 돼요. 특히 대추는 안에 씨가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있기 때문에 씨 부분은 적당히 이제 살을 발라주시고 씨 부분은 그냥 제일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먹는 아이들한테 주면은 알아서 잘 발라 먹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어차피 먹기... 근데 이 뒤에서 이거 뭐하는 거죠? 이거 지금 추석 맞이 무슨 고개 쇼를 하고 있네요. 어쨌든 먹기만 좋게 자르면 되니까 뭐 자를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적당히 카메라를 툭 쳤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이렇게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굉장히 단단해요. 적당히 잘라줍니다. 아 이 가운데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칼질을 서툰 거예요. 잠깐 카메라 좀 끌고 할게요. 자 이렇게 해서 대추를 먹기 좋게 이제 썰어놨는데 이 뒤에서 지금 엉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저는 평상시에 이 아이들을 전부 다 각각 독방에다 독방에다 따로따로 분리사역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이제 명절이라고 온 가족이 모였더니 지금 굉장히 신이 났어요. 그래서 막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. 아 그치 민속의 명절이니까 이제 민속놀이 씨름을 해야지 참 아이들을 이제 또 먹여야 되니까 이제 그만 놀라 그러고 좀 애들을 식탁으로 불러다가 대추를 먹여보겠습니다. 얘들아 밥 먹자 그만 놀고 아주 오랜만에 만났다고 좀 신났어요. 여러분 모두 모두 분리사역하고 계시죠? 달팽이는 아주 애기 때는 같이 키우더라도 어느 정도 자라면 각각 따로 키워줘야 됩니다. 지금 까밍이는 배가 고픈가 봐요. 빨리 줘야겠네요. 휴 지금 금화 동생들은 지금 노는 것만 지금 관심이 있고요. 까밍이는 대추 냄새를 맡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까밍이부터 줘야겠네요. 까밍이는 제일 잘 먹으니까 너는 씨 있는 부분 있어. 씨 있는 부분 먹어. 살은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까밍이가 여기 딱딱한 씨는 네가 알아서 잘 발라 먹을 것 같아. 뭐든 잘 먹는 우리 까밍이. 자, 그 다음에 여기 금화 동생 거기 얜 먹을 기미가 안 보이네요. 지금 까밍이 형이랑 놀고 싶어서 형인지 언니인지 달팽이들은 수컷하고 암컷이 한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. 굉장히 특이한 동물들이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형인지 언니인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됩니다. 아, 엄청 좋은가 봐요. 그런데 달팽이들이 외로움을 타거나 다른 달팽이를 그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굉장히 뭐랄까, 이 아이가 까밍이를 보고 좋아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. 달팽이들은 크게 집단 생활,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이 아이는 그냥 호기심 천국이고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덜 배가 고픈지 그냥 막 까밍이한테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요. 까밍이는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. 그냥 나는 먹고 싶다. 나는 대추가 먹고 싶다. 좀 이러고 있고요. 근데 까밍이 어디가? 너 대추 달라며. 아, 그 부분 싫어? 까밍이도 그냥 살코기죠? 살코기, 여기? 오이, 알았어. 요거 먹어봐, 요거. 응, 여기다 놔줄게. 자, 그 다음에 우리 줄무늬. 줄무늬도, 줄무늬도 대추 먹자. 신선한 대추. 진짜 이렇게 잘라놓으면 풋사과 같죠? 꼭 내부가. 자, 그 다음에 우리 금화 아이들은 이 친구들은 조금 놀다가 먹어요. 먹었으니까 뭔가 맛있는 걸 줬을 때 그냥 덥석덥석 먹는 그런 과의 아이들이 있고요. 한참 조금 놀다가 이제 먹는 아이들이 있고요. 예전에 금퐁이가 먹을 거 주면은 한참 딴짓하다가 먹고 일을 썼는데 아이, 또 이 금퐁이 손자 아니랄까봐 얘네들 또 이러고 있어요. 바로바로 먹질 않더라고요. 자, 또 명절이라 이 친구들이 좀 흥분했는데요. 평상시하고 다르게 안 먹을 거야? 대추 안 먹을 거야? 딴 애들 줄까? 그냥? 지금 저쪽에서 너희들은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저쪽에서 다른 팽이들은 지금 다들 대추를 맛있게 먹고 있다고 사실은 얘가 지금 굉장히 대추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지금 데려다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가 지금 먹다가 끊겨서 아까 내가 먹던 대추는 어디 있냐며 그러고 있습니다. 너희 뭐하니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이거 주는 거 먹어.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그 접시에 잔뜩 있는 거를 갖다가 본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달팽이들이 무슨 뭐 이렇게 눈이 사람의 눈 같진 않아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제 더듬이로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저기 대추 잔뜩 있는데 우리한테는 한 개씩만 주시고 아, 이거 먹어. 또 줄게. 다 먹으면 또 줄게. 얼마든지 줄게. 또 먹어. 여기 먹어. 자, 참. 아, 어저께 그래도 보름달이 떴는데 어떻게 보름달 보고 소원 비셨어요? 날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달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. 추석은 이제 보름달 보면서 달놀이하는 그런 명절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고요. 네, 우리 각자 자기 집에서 생활하던 달팽이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추석 기념으로 먹방을 찍어봤습니다. 그런데 정말 잘 먹었었는데 카메라들이 되니까 또 안 먹네. 좀 열심히 먹어줘야지 되는데 오늘 먹방은 조금 실패한 것 같고요. 네, 이 카메라 끄고 나면은 네, 잘 먹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막내도 교미공이 살짝 보이네요. 얘도 이제 5개월쯤 돼가니까 여기 교미공이 살짝 보이는데 교미가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교미가 가능하다고 바로 교미를 시키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아직 너무 어립니다. 아직 어려서 이때 교미를 시키게 되고 막 이렇게 알을 낳게 하면은 이 친구 몸에 좀 타격이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충분히 크고 체력이 조금 부쩍부쩍 넘칠 때 그때 교미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 시켜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어쨌든 교미공이 생기자마자 교미를 시켜주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. 오늘은 조금 실패한 먹방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달팽이들은 햇대추를 잘 먹습니다. 그리고 햇대추가 이렇게 일부러 사서 먹이실 필요는 없고요. 집에 좀 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는 게 있다. 그러면 한 번쯤은 팽이들한테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조금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추석 명절 영상으로서는 그럭저럭 또 봐줄만 하진 않았나 별로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민망하니까 빨리 황급히 마칠게요.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. 안녕 아 네 그럴 줄 알았다.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나면 나 너 맛있게 먹을 줄 알았어. 아무튼 그럴 줄 알았다니까. 넌 무슨 생각해? 막내 자리 뺏겨서 섭섭해? 아이고 너 다 사는 게 그런 거야. 언제까지고 어떻게 막내로 지내? 이제 너도 커다란 늠름한 달팽이가 돼야지. 이렇게 동생들이 있잖아. 아 여기 이 친구 보세요. 이 배발로 아이고 가렸네. 배발로 꼭 대추 부여잡고 이렇게 오물오물 먹는 모습 좀 보세요. 귀엽죠? 이거 봐요. 제가 카메라 끄면 얘네들 엄청 맛있게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. 잘 먹네. 아 그리고 지금 카메라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데 실제 색깔은 폐각 색깔은 요것보다는 조금 연하답니다. 제가 카메라 뭐 좀 만질 때 잘못 만졌나 봐요. 조금 색깔이 오늘 굉장히 황금빛으로 완전히 누렇게 나왔는데 요것보다는 살짝 옅은 색깔입니다. 나는 이 녀석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거면서 진짜 아이고 얘가 이래요. 우리 집 애들이 이래요. 또 Irish 이래요. 아니 인뽈 유래요. 감사합니다.